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리뷰 영상의 깜짝 나레이션을 맡게 된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입니다 오늘 아주 그냥 뷰티풀한 신상이 나와서 너무너무 텐션 업되고 막 신나고 그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뒤집어지는 신상 리뷰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우! 아주 패키지부터가 사람 마음 후벼 판다 정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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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트와 더불어 뒤에서는 리얼 찐 립 신상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세 가지 리얼 아이 팔레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누드 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한눈에 보이는 투명 덮개와 큼직한 로고 장식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힙한 느낌을 주는데요 누드 무드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뉴트럴하고 차분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는 매트 질감 섀도우들은 쉐딩과 블러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글리터들은 아주 저세상 영롱함인데요 쿠션 질감이나 가루 날림 없이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팔레트 안으로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지? 긴 말 필요 없이 왼쪽 상단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와우! 샴페인에 골드 글리터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 컬러 이름은 샴페인 드림 컬러인데요 손등 발색하면서 우와!가 저절로 나오는 글리터였어요 아우 너무 예쁘죠? 그 오른쪽에 포에버형 매트 섀도우는 이 팔레트 안에서 활용도를 쫙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밋빛 브라운 매트 색상인데 베이스 섀도우나 단독 사용할 때는 음영 섀도우로 그리고 블러셔로는 차분한 무드까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아이템이에요 어우! 놓칠 수 없겠죠? 이 컬러 모르는 사람 없죠? 에스쁘아 넘버원 컬러였잖아요 오렌지 브론지 컬러의 아몬드 라무르 쉬머한 텍스처로 누구나 부담없이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팔레트에서 베이스 컬러는 절대 빠지면 안 되잖아 아이홀의 붉은기를 깨끗하게 잡아주는 흰기 도는 밝은 베이지 컬러의 트림미 컬러 그 다음 프라이 에이 컬러는 골드, 블루, 화이트 글리터로 화려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글리터고요 웜한 톰의 매트 음영 컬러인 누드베이브는 코 쉐딩이나 아이 메이크업, 언더 부분에까지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딥한 브라운 컬러의 보스튜드는 아이라인 대용이나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용어로도 아주 딱이에요 태양광에 날아가지 않는 발색력 좋은 섀도우들 그리고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글리터들 보이시죠? 실제로 누드 무드로 아이 메이크업하면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연출 가능합니다 어우 너무 예뻐요 자 이제 두 번째 팔레트 살펴볼까요? 브라운 컬러에 마치 따뜻한 복숭아 필터를 씌운 듯한 피치라이크 팔레트 마찬가지로 촉촉한 쿠션 글리터가 들어있고요 활용도 높은 멀티 유지 매트 섀도우까지 오렌지 살구, 코랄 컬러빛이 감돌아서 데일리로도 좋고 조금 더 그윽하게 부담없이 연출하기도 좋은 팔레트예요 요 아이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글리터 진짜 복숭아에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아이올에 펴바르면 안색이 확 밝아지는 느낌 밝은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피치 파우트는 텁텁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바르기 좋고 블러셔로 사용하면 귀엽고 발랄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쉬머한 질감의 오렌지 브론지 컬러 Q&A 베이스 컬러로 브라운 컬러와 함께 쓰면 한층 더 고급스럽고 생기있는 무드를 연출해줘서 너무 예쁜 컬러예요 따뜻한 섀도우 조합에 어울리는 아이보리 베이스도 적절하게 들어있고요 오렌지 골드 펄인 윈더 윙크는 그윽하게 연출할 때 바르면 더욱 빛을 바라는 글리터 눈 앞머리에서 코 쉐딩으로 연결할 때 기가 막히게 자연스러운 더블샷 데일리 단독 음영으로 활용해도 전혀 무리 없었고요 반짝이는 다크 초콜릿 같은 어썸션은 딥한 브라운인데도 부드러운 색감이라 그윽한 표현을 할 때나 포인트를 넣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팔레트 색조합이 전체적으로 따뜻한데 피치 파우트와 부메랑을 사용해서 복숭아 룩을 만들면 더욱 산뜻하고 생기있는 데일리 룩이 완성 마지막으로 로지피드 팔레트 살펴볼 건데요 핑크를 중심으로 브라운과 그레이를 섞어서 때론 차분하게 때론 사랑스럽게 연출이 가능한 팔레트예요 진짜 버릴 컬러 하나 없는 찬 팔레트 아림니꼬 지프 컬러는 핑크와 코랄이 모두 들어있어서 웜톤 쿨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창백하다 느낄 때 얹어지면 심폐소생하듯 생기가 배가 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크 컬러예요 이것도 섀도우와 블러셔 모두 사용하기 좋은 컬러인데요 톤이 다운되어 있어서 눈에 올렸을 땐 덜 부어보이는 효과 로지 팔레트에서 따뜻함을 담당하는 탭하트 핑크가 어려울 땐 이런 코랄도 함께 사용해주면 자연스럽게 활용이 가능해요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에 사용하면 눈이 시원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컬러예요 전체적인 핑크 무드에 너무 튀지 않게 생기또렛함을 불어넣어 줄게요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글리터인 밀리언스타는 눈꼬리나 눈 언더 삼각존에 넣어주면 텁텁함 1도 없이 극보스로 등극할 수 있고요 쉐딩 파우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컬러 라이트 그레이 멀티 유저답게 아이홀의 음영 컬러로 사용했을 때에도 텁텁함 없이 연출되어서 감탄했잖아 오우 역시 에스쁘아 딥브라운 컬러의 핑크빛이 도는 코멘트 컬러는 핑크 베이스 섀도우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별다른 테크닉 없이 쓱쓱 발라줘도 되는 부드러운 질감이었어요 오우 이렇게 버릴 컬러 하나 없고 한가지 팔레트에서도 몇가지 룩을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는 이번 리얼 아이 팔레트 진짜 찐입니다 찐 근데 여기에 하늘 아래 같은 컬러 없다고 했었나요? 보통의 레드나 보통의 오렌지가 아닌 에스쁘아만의 갬성으로 시즌마다 특별한 컬러들을 선보이고 있는 미츠 시리즈 립스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레드바이브는 다홍빛이 간드는 레드인데요 웜쿨 가리지 않고 바르기 좋은 레드립이라 발랐을 때 촌스럽다고 느껴서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레드립이에요 발색도 짱짱하고 매트립인데 크림처럼 녹아서 입술에 가볍게 착! 진짜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은 발랄한데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거죠? 오렌지와 브라운이 섞인 립이라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땐 독특하면서 발랄한 느낌을 주지만 이 컬러는 요즘 립 컬러를 레이어링 할 때 사용해도 너무 예쁜 컬러에요 채도가 낮은 레드에 브라운 색감의 립인데요 레드립을 데일리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고 싶을 때 하면 딱인 립스틱이에요 레드립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차분한 느낌까지 연출할 수 있어서 진짜 데일리하고 좋죠? 자 이제 이번 미치 시리즈의 신상 레드미치 옐로우는 레드에 옐로우 한 방울 톡 떨어뜨린 노란 끼도는 레드 컬러 립인데요 립스틱 장인 에스쁘아에서 기존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레드 컬러를 만들었는데요 이 컬러도 다가오는 봄에 사용하면 생기발랄하게 예쁘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에스쁘아 공식 SNS에서 해시태그 크루세이지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궁금점 질문들 받았었는데요 많은 질문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시원하게 검증해드릴게요 리얼아일 팔레트 가루날림 정도가 궁금해요 자 보이시죠? 가루날림 정도는 가루날림 심화라는 팔레트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무난한 편이에요 많은 편은 아닌데 개인에 따라 양 조절은 손에 톡톡 털어서 사용하면 쉽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속력을 알려드리려면 착색 정도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착색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착색도 기승전 핑크가 아니라 본 컬러 그대로 아주 잘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웜톤 쿨톤 다 잘 어울리는 미치 립스틱은? 가장 톤을 잘 안 타는 컬러는 바로 노웨어 젠틀매트 레드미치 옐로우인 것 같아요 쿨톤 대표와 웜톤 대표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톤 상관없이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것 같아요 레드미치 옐로우 꿀조합 알려주세요 노웨어 레드미치 옐로우를 산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우선 꾸찌르 리플루이드 벨벳은 화장대 서랍에 왠지 한 개씩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세레나데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노웨어 레드미치 옐로우 컬러를 레이어링하는 걸 추천할게요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 스머징해주면 더욱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아! 쿨톤이시라면 더욱 강추할게요 작년 여름에 강태했던 립업 벨벳 제품 중 바미 컬러가 아주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형이 워낙 부드러워서 손으로 문질문질 경계를 자연스럽게 펴주시면 아주 꿀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오렌지 컬러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웨어 오렌지 미츠 브라운과 함께 써보세요 아주 난리 납니다 네 스머징할 때는 면봉을 이용하면 조금 더 섬세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버릴 컬러 하나 없는 이번 신상들 여러분들 꼭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였습니다 에스쁘아